호흡 진짜 이거 취향적이오 아닙니까 이러고? 아 이 벌떼카 진짜 이거 진짜 살수.. 안살수 없었어 이거 거점에서 막아요 거점에서 민선 뛰었어요 거점에서 막아요 거점에서 다 넘어갑니다 자살 좀 채울게요 손가락 없구나 다 방패 좀 채우고 로드닛 너무 앞뒤 매티스 없애야죠 미니스타 뛰었고 어 디바님 트레이예요? 방에 터져요 매티스 없애요 그냥 장난 아예? 기세 킬게요 호그 딸피 아 윈서 딸피 하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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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야 디바 앉아볼게요 앉아볼게요 여기 올라간다 트레이랑 솔져 2팀 애들 뺄게 뺄게 아냐 나 걸렸어 왼쪽이 티네 파주면 안돼요? 말할게요 형매 다 눕혔어요 트레, 트레, 트레 가고 싶다 나 하나 붙어있고 나 하나 붙어있고 나 쏘리 트레 왜있어? 트레 방어네 너 비트 돌았어요 하나님 올리면 말해주세요 나인 나왔다 앞에서 마나요 앞에서 마나요 앞에서 마나요 상대 다리 하나 삼탱으로 바꿨어요 우리 나노 며칠이냐? 아 방금 트셨나봐 아 방금 트셨나봐 아 방금 트셨나봐 아 방금 트셨나봐 아아 아 나 공개다 공개 오른쪽에 루시오 루시오님 아 방금 트셨나봐 왜 트잇 왜 트잇도 없다 왜 트잇도 없다 왜 트잇도 없다 왜 트잇도 없다 안 돼 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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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에 힐이 아래에 힐이 빠지고 주민 힐이 빠지고 주민 힐이 주민 힐이 뒤로 좀 백하 아니야 루시오님 루시오님 저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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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라인 탈피 오른쪽 라인 탈피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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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려도 돼 호잇 루시오님 힐 치와요 루시오님 트레이셔 트레이셔 수고하셨습니다 COB 여서 로드호그 닮은거 잘한다더니 각인가 이거 닮은거 잘한다더니 나 이거 닮은거였어 너무 잘하는데 로드호그 진짜 로드웅이 미쳤는데 마지막에도 라인님 오른쪽으로 갈아서 밀어버리고 이거 이 장면이 내가 밀어버리고 로드웅이 좀 쓸데가 많아 막 쓰는 것보다 3대 겐지가 있으면 겐지공 카운트로도 쓸 수 있고 야 근데 아나님 진짜 잘하네 킬 겁나 잘해주시네 여러분 소변 금방 보고 타임 좀 하네요